해외 직구 금지를 놓고 한바탕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직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못한다는 걸까요? 국내 육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시커머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투자 얘기도 한번 시간 남으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서 오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수는 있게 된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 건가요? 맞습니다. 2일 만에 그냥 딱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80개 품목, 80개 품목 내용을 좀 보면 어린이용 관련 제품 34개, 생활화학, 살균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온수매트도 있고요. 특히 전기 관련한 생활봉품. 특히 여기에 좀 것들 80개 품목에서 케이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아예 직구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걸 2일 만에 철회를 한 거였었는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킥보드나 유모차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린이용품은 실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고 이렇게 되면서 2일 만에 철회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 사태의 핵심은 결국 알리테무신이, 알테신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시커머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칼날을 겨누야 되고 그들을 쳐야 되는데 이게 그들을 치는 척하다가 결국 소비자들, 소비자 주권 쪽을 건드리게 되면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됐어야 되나요? 상당히 힘들죠. 이거는 플랫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턱대고 80개 품목을 정해놓고 이건 해외 직구를 케이스 인증 안 받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업을 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칼을 좀 더 예리하게 휘둘렀어야 되지 않나. 아예 더 알리라든가 태물을 향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됐었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들이 외국의 커머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더히 낙낙하겠죠. 우리 플랫폼만 잡고 그들을 못 잡게 되니까 역차별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역차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내법을 통해서 지금 공제거래법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붙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어렵겠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한이 있고 최대한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가 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유해성 제품을 딱 한 다음에 이번에 봤더니 어린이용 제품 중에서 혹은 악세사리 중에서 명품목 중에 몇 퍼센트는 발암물질이 얼마 진짜 위험하다. 이 정도까지를 계속해서 하는 수준 정도가 되면 결국 마지막의 선택들은 소비자 주권 소비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정부 당국이라든가 또 소비자들도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니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값싸고 좋은 물건 고르는 건데 이거를 왜 막어 이렇게 또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이게 유해물질에 또 당하게 되면 왜 정부는 이거를 안 막고 싼 중국 물건 들여와 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아이들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를 타는 것도 그렇고 손에 잡는데 아이들도 손도 빨고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건 정부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용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어서 일괄 케이스 인증을 안 받은 것들은 직후 금지라고 했는데 국민이 그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발들이 워낙 크니까 이틀 만에 왜냐하면 우리 권순표 선배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안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똑같은 물건 중에서 이거 국내 판매업자는 몇 십만 원을 더 비싸게 붙이고 파는데 내가 잘 골라서 하는데 왜 그걸 정부 너네가 다 막아? 그것도 또 일리가 있고요.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서는 제가 말한 최근에도 보니까 중국산 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여성 장신구 중을 이걸 한 400개를 조사해봤더니 25% 4분의 1에서 위험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런 뉴스를 계속 조사해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고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현명한 소비자들은 그렇겠죠. 그게 발암물질 나온 줄 알고도 사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장신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는 분들은 알고도 사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소비자의 땐 자기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그러나 알고 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게 자주 이뤄지고 위험성을 자주 고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정부의 방침이고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들의 특히 물품의 유효성 어린이용품의 유효성 아닙니까? 이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일단 그거 부분은 완전히 20일 만에 철회를 했고요. 앞으로는 품목들을 와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품목, 가령 유모차들을 또 조사했는데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만 그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침으로 바꾼다라고 전했었는데 그러니까 진작 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왜 그거를 정부에 있는 똑똑한 공무원들이 이런 고려를 했으면 쉽게 발표를 하면 안 될 건데요. 그런 고려를 못 하나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아직도 좀 당국과 당국이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을 조금 소위 말하는 정부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다 막아줘야 된다. 그런 좀 생각들이 크지 않았었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반발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 또 품질들을 실제로 많이 써보고 해외 직구를 했던 분들은 국내 유통업자 국내 판매업자들이 이제 너무 마지를 많이 가져간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직구 역사상 많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전 80개 품목 케이스지 인증 안 받으면 전면 직구 금지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저도 반발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을 줄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업자들이 어떤 마진 얼마나 받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알리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거 저도 몇 개 사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측면. 직구라는 특징. 150달러 밑에 관세를 안 붙인다라는 것. 우리나라 20만 원 밑이니까 150달러 밑으로 쇼핑할 땐 관세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 경쟁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알리 테무 시인들의 판매자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유모차를 어떤 킥보드를 하나 샀다.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 판매하는 사람은 알리나 테무가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중국 어디에선가는 그거를 만들고 그 사람이 나와 플랫폼에 놓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시작은 뭐냐. 그 앞서 말한 킥보드 같은 것들을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만들어내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불가능한데. 그 신발을 어떻게 저 가격에 만들어내지 하시겠지만요. 중국을 저는 삼선 도시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중국은 상하에 페이징 같은 1선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선 도시가 있고 3선 도시가 있는데 그게 부의 기준인가요? 그렇죠. 소득과 부하 발전 계층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선 도시에 밑단만 가도 이건 완전히 임금이랄까 생활이랄까 모습이. 그러니까 거기에 3선 도시에 가면 임금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게 거의 무슨 후진국 오브더 후진국의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단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 지역.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들. 그게 실은 태무의 경쟁력이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드니까 일단 제조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인건비 자체가 턱없이 쌀 테고. 거기에 관세 안 붙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신문물을 이용해서 중간에 유통마진 없죠. 중간 유통마진 없고. 그래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발암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품질의 완성도라든가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몇 번 경험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아니네. 이거 흥미로 재미로 사봤더니 이건 아니네. 이거 몹쓸 거네. 그리고 중국에도 ccc 인증 같은 게 있거든요. 괜히 인증이 붙은 건가 아닌 건가를 소비자가 확인을 해서 아예 끊어내면 그게 베스트겠죠. 시나리오 상으로.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과거 다른 곳에서 알리테무가 하는 방법들을 보면 거기에 미끼 상품처럼 알리테무를 한번 해보다가 그 나름 마치 옛날 샤오미가 샤오미의 발전 속도처럼 대륙의 기적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거는 꽝인데 그 다음 단계 거를 봤더니 그나마 품질 괜찮고 가격 괜찮내를 그 다음에 공급하게 되면 락긴 효과로 그걸 못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알리가 국내에서 정착을 했던 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무도 분명 그걸 노리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광고들 날라오는 거 보면 정말 터무니없죠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요. 하고 품질도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터무니없는 게 많은데 또 어떤 거는 이게 제대로 되네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것 같아요. 하고 그 어떤 거에서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일단은 영마진 쿠팡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출혈 경쟁을 하면서 끌어들이다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그때 또 가두리를 해버리는 이게 전형적인 플랫폼도 커머스의 방법인데 그거의 시작을 알리라든가 특히 태무는 진짜 엄청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정리된 바로는 이걸 어떻게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고 정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자주 랜덤 검사를 해야겠군요. 특히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나 건강과 관련된 물건들은 그걸 해야 되고 저는 책임자 한 번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알리나 태무나 거기가 중국에 있어 하겠지만 분명히 한국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게 그렇죠. 우리 국내 플랫폼도 위해성 차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율협약으로 해서 하거든요. 동참해라라든가. 그렇죠. 소통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법에 어차피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책임자. 왜냐하면 물건을 팔려면 이건 적어도 해라고 압박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플랫폼이고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연락처 소통 창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은 전자상거래법 또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강력하게 저는 더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정부에서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인데 그걸 너무 어떤 그래 걔네들도 KC 인증 받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정책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고요. KC 인증의 핵심을 제 생각이지만 비용이 어디 카페 보니까 천만 원인데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0만 원대에서 싼 것도 있고 비싸고 있고 하는데 우리의 소상공인들은 그 KC 인증을 달아서 팔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소비자들도 KC 인증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우리 국내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유통이 무너지게 되고 보험 기업 쪽으로 보면 제조 쪽도 이미 무너졌지만 중국 앞에서 그렇게 되면 다 중국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가격 경쟁력 우리 소상공인들 좀 보호해 주려면 여기도 똑같이 KC 인증을 붙이면 여기도 가격 비용이 들어가면 가격 경쟁이 되겠네라는 앵커처럼 그냥 일직선적인 생각 그런데 그러니까요. 소비자 주권이라든가 소비자 선택권이라든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고 수준. 소비자들의 수준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아까 이건 대강 정리가 된 것 같고 투자 문제 좀 나오신 길에 그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진짜 모든 경제면 전 세계 경제면이 투자 관련한 것들이 있고요.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대비 매출 3배 5배씩 이상 오를 것 같은데 왜 그런 걱정을 해냐면 좋은데 합도적으로 좋아야지만 주식시장이 인정해 줄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떨리죠. 나는 1등이고 잘해. 그런데 잘했어라고 하는데 안 돼. 그 정도 잘하면 안 돼. 더 잘했어야 돼. 더 잘했어야 하니까 지금 잘할 거는 확실한데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시장이 오케이 사인을 주며 주가가 반응해서 오를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시장 반응까지 한 6시경. 오늘 내일 새벽 6시경. 제가 6시인지 6시 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장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 이제 바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엔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거의 다 확인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분들은 우리가 포커에서 히든카드를 보듯이 여기에서 내려올 일은 없죠. 몇 시간이니까. 신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보고 들어가시겠지만 기 보유자들은 지금 먼저 차익실현이나 들어갈까 말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승부를 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볼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기 보유자들은 여기서 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라는 게 있고 2분기에 실적 가이던스가 있는데 실적 나올 때는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걸 쓰거든요. 지금은 5.65달러 정도 나올 거야 이 정도가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5.7달러 이상의 좋은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그 정도 나와야 시장이 일단 오케이.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2분기가 어떨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전망은 매출액 사이즈를 좀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야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지 이거조차가 미지수군요 지금. 미지수입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긴 좋은데 그 정도 좋아서는 안 되라는 실망이 있어서 주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컨센서스 대비 더 잘 나오면 우리가 깜짝 실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좋아야지 깜짝 실적이고 주가가 좋아할 텐데 5% 더 좋아야 될지 10% 더 좋아야 될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굉장히 미지수지만 어느 정도 나올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의 시장 반응은 정말 미지수군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족할까. 어느 정도 내가 해주면 만족하니. 이거를 솔직히 그 어떤 지금 투자의 대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 20% 좋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5% 정도가 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그럼 오케이. 합격인 이제 10%일지. 그렇죠. 다 봐야 하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심은 지대한데 참 판단은 누구도 어렵겠군요. 그렇죠. 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부자가 되겠죠. 아마 이게 권유 이런 차원은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전략.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아무리 커도 판단이 너무나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좋냐 나쁘냐.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 많은 시장 반응까지 변수로 삼아야 되니까. 이런 건 어떤 개인이 판단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겠군요. 하고 가장 답 없는 게 실적도 진짜 한 10% 이상 좋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2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 가이던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잘 끝나니까 내일 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빠져버리면 그럼 뭡니까 답정 넣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멘붕이 오는 건데 저는 선택지에는 마지막 선택지도 넣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내일은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 거래가 있어서 반응 볼 수 있고 본장 내일 밤에 뉴욕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게 찐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맨 마지막 시나리오도 저는 늦습니다. 눈여겨봐야 된다. 다 좋고 압도하는데도 주가 빠지는 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